자 미디움 예선 1조 선수 자 개인 라운드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초에 개인 라운드 경기가 진행됩니다 첫 번째 276번 차세근 선수 네 친구들과 같이 나오겠다고 하는데요 그 친구의 이름은 소정헌, 염상민 친구분들이라고 하십니다 하와이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친구들이라고 하십니다 소속은 흥국생명 276번 차대근 선수 149번 김두진 선수 네 149번 김두진 선수 네 김두진 선수는 인테리어 일을 하면서 틈틈이 시간을 내서 몸을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경력은 미스터 인천이시고요 소속은 실내 인테리어 소속이십니다 네 149번 김두진 선수 178번 나영채 선수 178번 나영채 선수 네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겠다는 178번 나영채 선수 네 마지막 피지크 무대일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소속은 수영 히트니스 클럽이십니다 네 멋진 포즈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나영채 선수 118번 임태영 선수 118번 임태영 선수 118번 임태영 선수 나와주세요 네 118번 임태영 선수 누군가의 몸도 내 몸처럼 소중히 다루는 트레이너가 되고 싶다고 하십니다 소속은 프리랜서이시고요 14년 머슬마니아 피지크에 출전하셨다고 합니다 270번 윤태진 선수 네 다음 선수 입장해주세요 내셔널리그 스포츠 모델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이번 대회에 도전하셨다고 하십니다 바디붐 히트니스 소속으로 270번 윤태진 선수이십니다 네 내셔널리그 때 스포츠 모델로 참여해주셨는데 이번 대회에 피지크로 참여해주셨네요 111번 김병주 선수 네 피트니스 스타에 도전할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엔비 히트니스 111번 김병주 선수 140번 이재호 선수 네 PT팀 140번 이재호 선수님이십니다 223번 이경선 선수 223번 이경선 선수 223번 이경선 선수 선수 포즈 그만 자 과터 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선수분들은 정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선수 선언 라인업 응원하는 선수를 힘차게 응원해 주시고요. 선수 턴 라이트 무대 뒤쪽을 향해서 턴 라이트 선수 턴 라이트 무대 정면을 향해서 턴 라이트 자 그대로 앞으로 나와서 포스 땅 선수 포스 그만 선수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. 무대 옆쪽으로 턴 장하셔서 본선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어서 2조 선수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. 네 피지크 미듀 예선 2조 개인 라운드는 30초씩 진행이 됩니다. 자 185번 박창건 선수 네 베리진 박창건 트레이너 이십니다. 자우명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 행복하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저는 행복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. 최선을 다하겠다는 185번 박창건 선수 330번 박혁재 선수 네 박혁재 선수 330번 네 경력이 굉장히 좋으신데요. 2015 ISMC 머슬바디 코리아에서 피지크 1위를 하셨다고 합니다. 네 타 대회에서도 피지크 4위 경력도 있으시고요. 자 210번 임채운 선수 네 남자다운 모습을 이번 대회를 통해서 증명하고 싶다고 하십니다. 210번 임채운 선수님 네 피지크 스타는 섹시하고 균형미 있는 남성의 상체를 주로 심사를 하고요. 무대 매너, 외모, 표현력을 종합적으로 겨루는 종목입니다. 141번 정현석 선수 네 PT팀 141번 정현석 선수 네 PT팀 141번 정현석 선수 네 PT팀 141번 정현석 선수 박혁민 선수 자신의 몸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저희 대회에 나와주셨다고 하시는데요 바디플래닛 짐 199번 박혁민 선수 222번 김록호 선수 네 어디서 많이 보신 분 같지 않습니까 저희 이번 내셔널리그 심사위원회 포기하고 피지크 그랑프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참여해주신 222번 스마트 엠바디 김록호 선수님이십니다 선수 포기스 그만 자 버터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분들은 무대 앞쪽으로 정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는 라인업 선수는 라인업 선수는 라인업 선수 턴 라인업 자 응원하는 선수의 번호를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222번이 두군데서 보이네요 숫자가 222번 선수님은 김록호 선수님이신데요 선수 무대 뒤를 향해 턴 라인업 앞 뒤에서 222번 선수님을 굉장히 많이 응원하고 계십니다 세군 세 분이시네요 자 보통 이렇게 모여서 응원하시는데 222번 선수님은 다 이렇게 흩어져서 응원을 하시네요 선수 턴 라인업 선수 턴 라인업 근데 재미있는 건 세 분이 다 여자분이세요 선수 무대 정면을 향해서 턴 라인업 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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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스 그만 선수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대 뒤쪽으로 나와서 본선 진출자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 선수분들도